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이 다를까요? 진짜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맵죠? 불닭볶음면 급인데요? 그냥 팔톱이 잎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. 훨씬 매운 것 같아요. 반숙 계란 반숙 계란 고기 반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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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다음은 핫도그 핫도그 진짜 맛있어요 핫도그 핫도그는 프랭크서울이라는 핫도그인데요 제가 요즘에 여기에 빠져서 핫도그 하면 여기밖에 안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 핫맛이 조금 더 맛있다고 해야되나요? 더 맛있어서 요즘은 즐겨먹습니다. 얘를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얘는 메이플이 발라져있어요. 그래서 되게 달달한 핫도그인데 한번 먹어볼게요. 음 달달 Options Anda 닳을 낙지 ㅋㅋㅋ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은 팔뚝이 윗맨인데 근데 훨씬 매워요 불닭볶음면 플러스 팔더비빔면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조합이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 처음엔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울리는게 비교하자면 엽기 떡볶이랑 명란 핫도그랑 같이 먹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얘가 진짜 매워서 너무 잘 맞네요 완벽 와우 뜨거운 코 보 짤봐도 오늘 비빔면 3개 끓이고 핫도그 4개 먹었는데 되게 괜찮은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